주방 인테리어 고민할 때 식탁이 제일 신경 쓰이지 않으신가요? 수많은 브랜드들의 지친 여러분들께 요즘 핫한 테이블을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글라스 이탈리아 제품을 활용한 다이닝 공간입니다. 포르나세티와 글라스 이탈리아가 만나 고급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연출됐네요. 편집샵을 그대로 옮긴 듯한 이미지가 느껴지시나요? 이 현장의 가구들은 무광으로 통일하여 블랙톤으로 맞춰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공간에 가장 돋보이는 스타일링은 옷걸이인데요. 다이닝 옆에 옷걸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손님들이 오셨을 때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다이닝 공간 옆에 옷걸이를 둠으로써 편리성이 올라가죠. 테이블이 조명은 플로스의 벨트 제품으로 입도 안 끈 선과 같은 요소로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북유럽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다면 들어보셨을 덴마크 브랜드 고컨셉입니다. 공간의 특성과 소비자의 유니크한 취향을 반영한 실용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 컨셉에 맞춤형 가구를 선보이며 사랑받고 있어요. 여기엔 프리츠한센의 테이블과 카란센의 체어가 배치되었네요. 프리츠한센은 덴마크의 리빙 브랜드로 유명 연예인들의 집이나 잡지에서도 프리츠한센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마블탑의 다이닝 테이블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네요. 마지막으로 놀이라는 브랜드는 미국의 브랜드로 마블 테이블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살인엔 일명 툴립 테이블은 원형 상판과 우아한 꽃봉우리를 연상시키는 유기적인 곡선 쉐입의 하부 디자인으로 극강의 우아함을 선사합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아일랜드 식탁과 통일감을 주어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을 주게끔 하였습니다. 오늘은 핫한 다이닝 테이블 브랜드들을 소개 드렸는데요. 테이블을 고르실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